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실전 천재원 리딩의 김재현입니다. 자 오늘도 파트7 지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트7 지문을 처음 다루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 준비된 문제들도 역시나 너무나 알짜배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제풀이법을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문제 푸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문제 꼭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8번에서 171번까지 항상 유형 확인 제목 확인하고 문제 들어가기 자 유형을 보니까 기사 글이다. 사실 기사 글은 별로 안 반가운 지문 중에 하나죠. 내용이 되게 길고 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읽어줘야 답이 나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용도 별로 친숙하지 않고 별로 안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쨌거나 이 지문도 역시 제목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가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목을 확인해 보니까 니나 보니따 클로딩 저렇게 끝나면 의료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의료 업체가 무슨 패션쇼에 참석한다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들어가 보시는 거죠. 문제를 두세 개씩 먼저 읽어주면 좋기는 한데 나는 그 정도까지 기억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읽고 하나 풀고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읽었던 지문을 두세 번씩 읽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죠. 자 먼저 16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대강 빨리 읽어주고 보기 대조를 꼼꼼하게 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168번 문제 무엇이 다릅니까 올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른 점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문단을 들어가는데 지문을 들어가실 때 이런 날짜와 같은 숫자 정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월 9일 이걸 정확히 기억을 못하더라도 대량 요기쯤에 날짜 정보 있었지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날짜 있었고 바로 그 패션쇼가 파리에서 열리는데 뒤에 보니까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되게 큰 것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다릅니다 라고 키워드가 나왔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그럼 뭐가 다른지를 읽어야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뒤쪽을 빨리 스키밍을 해본다면 이 쇼가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이너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 디자이너의 대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스쿨 출신들입니다. However, 항상 역자보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대표자인데 발표하기로 다음번에는 feature, 특징으로 할 것이다. 특별한 게스트를. 여기서 feature는 특별한 등장인물로 하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올해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스페셜 게스트가 있다가 정답이 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 상태로 문제 보기 들어가서 답 잡으려고 봤더니 A번에 무슨 경매를 한다든가 혹은 B번에 더 큰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그 다음에 D번에 디자이너들이 적어진다라는 숫자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C번 보니까 분명히 feature, 누군가가 특별히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 뒤에 봤더니 패션 강사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섣불리 정답 C번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읽어가 보셔야 되겠죠. 읽어가 보니까 피럴스가 말했습니다. 바로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이분이 패션 인스트럭터라고 정확하게 키워드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스트럭터를 갖다가 특별히 등장시키다라는 C번이 정답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특히 기사글에 그 사람의 직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소속에 관련된 것 특히 소속의 고유명사 회사 이름이나 단체 이름이 나오게 되면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C에나 단체 뭐 이런 걸 갖다가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대충 여기쯤에 그 소속 단체 이름이 있었다라고 대강적으로 기억을 해주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8번 정답은 C번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69번을 풀 수 있을까 넘어가 봤더니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제안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왔거든요. 방금 이 사람이 패션 인스트럭터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소속인지 이름까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을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자 A번에 작은 업체를 갖고 있다? 잘 모르겠는데 B번 스피크 투 말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디아 멤버가 아니라 가서 강연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디아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C번에 디자인을 공부했다 이 단체 이름 생각이 나면서 조금 전에 이 단체에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인스트럭터 강사였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틀린 것 같은데 얘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D번에 패션쇼에서 판결 내리는 걸 도와준다는 건 판정단으로 활동을 한다는 건데 아까는 인스트럭터였잖아요. 그럼 D번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확하게 답을 잡으려면 더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읽어주러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석하시는 거예요. 역시나 시에나 인스티튜트 패션이라는 이곳에서 강사였기 때문에 공부한 건 확실히 아닌 거 아까 확인되셨을 거고요. 조금 더 읽어가 보니까 바로 쇼케이스 보여줄 것입니다. 그녀의 의류 라인을 쇼 동안에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추럴한 소재를 이용해서 옷을 만드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이런 의류 업체를 라운치했다는 건 출시했다는 건데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녀 자신만의 패션 라인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녀 자신만의 뭔가 업체를 하는 것은 맞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걸 맞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과연 스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또 걸리니까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읽어가 보면서 스몰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읽어가 보니까 그 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강사라고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업무 그리고 새로운 것을 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상의 이익 추구를 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최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only에서 잡히네요. 바로 몇 안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생산이 꽤 적다라는 것은 small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작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small의 힌트가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에 A번이 결국 정답이구나까지 읽어줘야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 글은 내용이 많은 대신에 다 읽어줘야 답이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거 가지고 정답 A번 바로 하기에는 조금 더 읽어야 정확하게 근거가 나오는 문제여서 답은 결국 A번 되겠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동의어 찾기 문제인 경우에는 파트 7은 사전적인 뜻을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맥적인 동의어를 파악하는 거라서 해당되는 문장을 꼭 읽어주셔야 돼요. 해당되는 문장을 읽어 가봤더니 바로 이 패션쇼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다. 내 커리어에서라고 그분 아까 그 강사분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스텝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분명히 중요한 스텝이다.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실제로 significant는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방금 해석한 중요한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매우 큰 주목할 만큼 커다란 이런 뜻이 있어요. 이번에 내 월급이 얼만큼 올랐는지 몰라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했을 때 정말 눈에 띌 만큼 주목할 만한 큰 증가가 있었을 때는 significant increase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뭔가 의미가 있는 의미심장한 그 사람이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어 이랬을 때도 significant look 이렇게 쓸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스텝을 수식하기 때문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돼서 정답을 D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 동의어 찾기 문제는 파트 7에서는 항상 사전적인 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맥상의 동의어를 골라주시면 되겠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장 넣기 문제인데요.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문장 넣기 문제는 해당되는 문장에서의 힌트 고리를 원래 문장에 걸어서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볼게요. 여러 명의 다른 후보자들이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혁신성에 맞추지 못합니다. 라는 건 이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헐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니나 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여자가 언급된 부분을 찾아서 가보시되 아까 1번 문장 앞부분에서는 그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장에 이것이 들어가기에는 대명사 허가 가리키는 것이 나오지 않아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2번 문장을 봤더니 2번 바로 앞쪽에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은 니나가 후보자 중에 하나였다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니나 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이 여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연결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 선택했다 라는 말 자체가 이 여자가 바로 후보자였다는 거 그리고 이 여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로 연결되기에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정답 2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고르실 때 정답을 고르실 때 해당되는 문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뭐 때문에 뭐하고 연결돼서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꼽아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172번에서 175번까지는 바로 채팅 대화문입니다. 자 이런 대화문 지문 나왔을 때 항상 주의할 거 등장하는 사람 이름 확인해주기 자 사람이 두 명이 이렇게 등장하든 아니면 그 이상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직접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대화문 속에서 제3자가 나오는지 파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172번 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자 포스터 씨가 뭐를 원하느냐 그럼 이 사람이 대화 지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 이름 중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지문 속으로 빨리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의에 대해서 지금 마크스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포스터 씨가 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이분이 하고 싶은 거 협상을 conclude 하고 싶다 마무리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더 읽어 보면은 그 여자가 밀러 씨 고의명사 중요하죠. 다음 주 시간 개념 중요하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72번 정답은 계약을 마무리하다가 혹시 있을까 보기를 봤더니 바로 B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 확인해 보자면 conclude가 finalize로 그죠? 그리고 negotiations가 agreement로 바뀌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고 한 번 확인해 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73번 문제입니다. 웨스트 씨 이름 보자마자 대화에 직접 나오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이 recommend 하는 거 권장하는 게 무엇이냐를 답을 찾기 위해서 웨스트, recommend, keyword 찾아가야지 라고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화문의 경우에는 지문이 조금 구획이 잘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keyword가 있는지 상대적으로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지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죽 이어지는 그런 기사글 같은 형태는 아니라서 하지만 그럴수록 앞에 지문 내용에서 연결되는 구조라 앞 내용을 안 읽으면 도대체 내용 파악이 안 내게끔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앞에서부터 읽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앞쪽에서 어디까지만 읽었냐면 바로 여기까지만 봤었죠. 앞쪽에 말했던 포스터 씨가 계약을 마무리하기 바란다는 거 그랬더니 그 다음에 크레인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 포스터 씨가 만나고 싶어하는 밀러 씨, 기억하셔야 돼요. 밀러 씨가 출장까지 않아? 뉴질랜드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맞아, 다음 주에 그래서 없어. Why don't we?가 바로 recommend. 드디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잡아주는 게 어떨까? 포스터 씨를 또 다른 사람, 레인 씨. 안 봐도 뻔하죠. 동료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러면 레인 씨하고 포스터 씨하고 만나도록 해 주자가 바로 recommend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바로 포스터 씨를 말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중에 A번, 밀러 씨 이미 출장 가기로 한 사람 또 보내는 거 이상하고요. 그래서 뭔가 예약을 한다든가 혹은 C번에 사자라는 말은 전혀 없기 때문에 헷갈릴 거 없이 정답을 D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She, 여기서 She가 가리키는 건 바로 앞쪽에 말했던 이분이잖아요. 레인. 자, 근데 그녀가 말이야 벌써 일이 너무나 많아. 업무 과다하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약속 잡기 힘들 것 같은데 까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파악하면서 다음 문제 가시면 됩니다. 174번. 역시 정확하게 시간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 시간으로 바로 그냥 가버리시면 앞에서 이어진 내용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면서 5시 16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쪽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가요? 포스터 씨가 밀러 씨 만나고 싶어해. 어, 밀러 씨 뉴질랜드 출장가. 그러면 포스터하고 레인을 만나게 해줄까? 아, 레인이 너무나 업무가 과다인데 까지 내용이 이어진 상태였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파악하면서 가보시죠. 자, 분명히 여기서 아까 전에 예약을 못 할 것 같아,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까지 우리가 읽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으로 could we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밀러 씨가, 즉 원래 포스터가 만나고 싶어했던 밀러 씨에게 비디오 컨퍼런스, 화상회의를 하라고 하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바로 키 센텐스, 여기 나왔죠? 그거 좋겠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work란 단어가 일하다 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 제대로 작동하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 라고 답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되겠다라는 것은 바로 아, 화상회의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대상자는 밀러 씨 그리고 포스터 씨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답을 잡으러 가봤더니 A번, 계약 조건에 동의할 것 같다? 노노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화상회의잖아요. B번, 화상회의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밀러 씨가 출장 가서 못 만나게 되는 바로 그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번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C번 봤더니 sometime often 휴가 간다는 건데 레인 씨가 휴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한다는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죠? 갑자기. 그 다음에 D번에 여행을 갔다 미룬다라는 것 자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행은 가실 거고 거기서 바로 화상회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답 B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대화 지문일수록 앞에 문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글이 짧다고 해서 안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체 읽어내려 가시면서 정답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7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Mark가 뭐를 다음에 하겠습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의 단서는 이 정도로 주어질 것 같아요. 그냥 당사자가 내가 뭐뭐 할게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Could you, 뭐뭐 좀 해줄래? 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뭔가를 부탁해서 그래 그거 할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는 뭐에 해당하게 될지 읽어 내려가면서 보시면 바로 전자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인 행동인 거죠. Marks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해 볼게 밀러씨하고 지금 당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 밀러씨는 앞으로 출장을 떠나실 분 그래서 포스터씨하고 직접 만나기 어려우신 분 그래서 아마도 화상회의로 포스터씨와 계약 마무리를 하게 되실 분 다시 말해서 이들의 동료 직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서 말을 해볼게 라는 바로 이 부분이 정답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 속에 있었던 Talk with가 Speak with 정도로 아주 가볍게 바뀌었기 때문에 패러프레징이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밀러씨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임은 이미 지문 속에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답 C번이다 라고 바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가겠습니다. 176번에서 180번까지는 더블 패시지네요. 그죠? 두 개 지문이 연계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지문 유형 확인하고 제목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유형을 보세요. 제품 리뷰하고 광고 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 글이 등장하면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광고하던 간에 제품의 특징이 열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거되는 특징들 중에서 특징인 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광고 지문이 이렇게 연계 지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특히나 지금 보는 이 지문처럼 두 개의 제목을 비교해 봤더니 첫 번째 제목에는 콜드 프로 2000이라는 제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에는 콜드 프로 3000이라고 모델이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제품 비슷한 느낌인데 다른 제품 이런 게 나오면 그 열거된 특징들이 비교되는 연계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짐작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블 패시지가 지문이 길고 두 개씩이나 되니까 연계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라고들 많이 여기시는데 그럴수록 나올 만한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지문에 각기 다른 모델 명의 이름이 나왔다면 분명히 특징을 비교하는 연계 문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잡을게요. 첫 번째 지문에는 분명히 제품 이름과 더불어서 밑에 이 기사 글을 쓴 사람의 이름과 기사 글의 날짜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글이든지 지문의 종류를 막론하고 내용을 막론하고 사람 이름과 같은 고유 명사 그리고 이런 날짜 정보는 되게 중요한 정답이든 오답이든 단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서 정확하게 이름을 날짜를 지금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정도쯤에 그 단서가 있었지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76번 문제 들어갑니다. 서주에스티드 된 거 무엇이냐? 키친 맥스에 대해서 라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서주에스티드는 언급된 걸 묻는 문제랑 똑같죠. 그러면 사실인 거 아닌 거 언급된 거 아닌 거 전체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런 경우에 첫 번째 문단 읽고 보기를 보시면 정답이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들어가 보시죠. 아까 모델 1을 확인했습니다. 키친 맥스 여기에 바로 이 기업 이름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사 글 쓴 사람 날짜 대충 이쯤에 정보 있었지 하고 들어가 보시면 바로 콜드 프로 2000이라는 이 냉장고 자체가 이 기업 거잖아요. 그런데 냉장고가 탑너치입니다. 모처럼 마치 키월드 나왔네. 키친 맥스 모든 가전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키친 맥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전 제품들이 전부 다 탑너치다 라는 거잖아요. 퍼스트 클라스다 라는 건데 물론 퍼스트 클라스가 비행기 탈 때도 퍼스트 클라스가 있겠습니다만 최고 등급의 제품들이 다 너무 좋은 제품들을 팝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정답이 C번이 됩니다. 정리할게요. 탑너치는 퍼스트 클라스다. 그 말인 즉슨 하이 퀄러티다. 이렇게 연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트 7은 모두 패러프레이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 정답 C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키친 맥스에 대해서 언급이 된 상태에서 그 뒤쪽에 뭐가 나오나 잠깐 볼게요. In the second version of the cold pro 라고 되어 있어요. Second version에서 그 회사가 유지하였습니다. 똑같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아 특징이 열거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특징이 열거되면 반드시 문제가 나온다 그랬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문을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제품 리뷰에 따르면 무엇이 바로 이거예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나오는 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읽다 만 거 조금 더 읽어가면서 이 제품의 특징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봤어요.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이 세컨 버전이라는 이 세컨이 바로 이천 제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콜드 프로 제품에서 회사가 유지해 온 것은 첫 번째로 똑같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굉장히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했고요. 그리고 봤더니 여러 가지 추가 펑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세 번째로 워터 디스펜서까지 딱딱딱 찍어주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세 가지의 피처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자 이 상태에서 혹시 보기에 답이 있나 들어가 봤더니 A번 색깔이 다양하다. 언급은 아직 없는데 나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B번을 보는 순간 그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던이란 단어가 컨템퍼럴이랑 딱 맞는 사전적인 거의 동의하잖아요. 현대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아 정답이 B번이다 라고 싶으면 나머지 C번에 가볍다든가 D번에 뭔가 맞춤화될 수 있는 세팅이 있다든가 굳이 확인할 필요 없는 거죠. 정답 B번으로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 빨리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8번. 이 사람 이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멍때리고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링시가 나오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리뷰를 쓴 사람이었지 라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recommend 권장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권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 쓴 첫 번째 지문에 있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읽다 보니까 however 그러나 항상 역접어디는 중요한 뭔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면서 그 뒤에 water filter의 위치가 좀 그런데요. 그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선반 뒤에 그러다 보니까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단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그 필터가 여기에 대충 정보 있는 시간 횟수 기억은 하셔야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절대로 레커맨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점만 중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냉장고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비쌉니다. 그러나 but 이거 중요한 키센텐스 나오는 힌트가 되죠. 그러나 키친 맥스가 발표했습니다. 바로 디셈벌 시간 정보 중요하죠. 12월이 되면은 출시할 것입니다. 다음 모델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머릿속에 아 여기서 말하는 다음 모델이란 우리가 아까 제목으로 확인했던 두 번째 글에 있었던 그 3000 모델이구나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되고요. 자 3000 모델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2월달에 나온답니다. 어 2월달 2월달 여러분 이런 시간 정보 중요한다고 그랬죠. 2월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키친 월드 나왔죠. 서지에스트가 레코멘드랑 같은 말이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홀딩 업 그냥 미루세요. 그때까지 즉 그때까지 구매하지 말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콜드 프로 2000이 예상이 됩니다. 바로 가격이 낮춰질 것이다. 왜냐 그때 되면 신제품이 나오는 거니까 다음 모델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권장하는 것은 지금 다음 모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런데 보기에서 답을 잡으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A번에 행사 참석은 아닌 것 같아. B번 브랜드를 따른 거 보는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C번 기다리는 건 맞는데 얘가 약간 좀 긴가민가 하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 다음 달인 거 빨리 찾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음 달이라고 할 만한 정보가 2월달에 출시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 글에서 이 기사 글을 쓴 날짜가 언제였었어요? 1월 5일로 나왔었죠. 정확하게 며칠이다 기억 못해도 그쯤에 정보가 있던 거 기억이 나야 되겠죠. 그럼 1월달 기준에서 2월달은 다음 달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기다려라 너무나 정확하게 정답이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D번에 연락하다는 전혀 아님으로 정답 C번 확실히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 정보 늘 항상 정답의 타겟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7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자 이거랑 이거랑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 연계 문제인데 광고 글에서 각기 다른 두 모델이 나왔을 때 그것의 특징 비교하는 연계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이거 정답을 잡기 위해서 한번 가보겠는데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글에서 그 2000의 여러 가지 피처들이 열거된 부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3000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고 비교를 하려고 두 번째 글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스키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출시합니다. 소개합니다. 이러한 냉장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거 그런데 그 뒤에 읽어봤더니 힘 빠져요. 특징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로운 모델의 전자제품이 모든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인 바로 앞에 나왔던 그 2000모델 그러면 빨리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기로 이 두 개의 제품의 공통점은 2000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가 됩니다. 왜? 3000모델은 2000모델의 특징을 모두 다 흡수하고 있으니까 그게 공통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올소 게다가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공통이 아니라 3000모델에만 국한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럼 아까 앞에 지문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얘를 골랐을 거예요. 하지만 보자마자 정답이 B번이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으러 가보시긴 하되 어느 쯤에 그 특징이 열거되어 있는지 기억을 해야 되니까 가서 빨리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까 분명히 첫 번째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디자인이 굉장히 현대적이라 했고 세 번째 워터 디스펜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정답 B 다시 한 번 확인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디쯤에 정보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시간 낭비 없이 빨리 정답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문에서 봤듯이 그 이전 모델의 모든 중요하고 유용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파트 세븐 지문에서 어떤 신제품이나 새로운 모델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이전 모델의 모든 걸 다 흡수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뭔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새로운 표현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동안 이미 받아쓰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retain 이란 동사가 유지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전 모델, previous mother 혹은 preceding 이란 단어 씁니다. 이전 모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모델의 좋은 혜택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로 어떤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런 광고 지문에서 어떤 제품 설명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도 나올 수 있냐면 멤버십 등급을 소개할 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실버 멤버 등급이 있고 골드 멤버 등급이 있다. 그런데 골드 멤버 등급은 실버 멤버의 모든 혜택을 포함한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모두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되게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광고 지문이 됐던 아니면 그런 멤버십에 관련된 것이 됐던 간에 그 이전 것을 포함하다 라는 이 표현들이 워낙에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한번 패러프레이징을 짚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번 문제 가겠습니다. 드디어 날짜 나왔습니다. 2월 25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2월 25일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되 눈치가 빠르신 분들 우리 앞에서 문제 풀면서 지문을 괜히 읽은 게 아니잖아요. 읽었던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 첫 번째 글에서 그 리뷰를 쓴 사람이 뭐라고 했었냐면 2월달이 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2월달, 그 2월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혹시 그거 아닐까? 새로운 제품 나온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날짜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겠죠. 자, 봤더니 콜드 프로 3000이 나온다. 바로 이 날짜부터라고 정확하게 확인만 해 주시면서 정답 D번 바로 고를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보기를 보기 전에 이미 뭐가 정답일 것 같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미 읽었던 지문들이 그냥 우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읽었던 내용 기억하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보기 한번 확인해 들어가 볼게요. A번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아닙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음을 발표할 건 맞는데 어떤 새로운 지점이 생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B번의 바우처, 어떤 할인 쿠폰이라든가 C번의 리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2월 25일 단서로 정답 D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81번, 185번도 역시 연계 지문인데요. 유형 확인, 제목 확인 잊지 마시고 유형은 편집글하고 메모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글의 제목 좀 보세요. 이거 부동산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그럼 이걸 보는 순간에 두 번째 글의 이 제목에서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부동산이야. 그런데 두 번째 글의 제목을 봤더니 이사를 간대.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글에서 어떤 특정 매물 설명이 있을 것이고 그 매물 중에 어떤 매물로 이사를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들어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글들이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특징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부동산은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특징들, 주변에 식당이 많아서 밥 먹기 편합니다. 혹은 주변에 주택가라 조용합니다. 이런 것들, 그런 특징들이 열거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연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지문 내용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문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81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첫 번째 편집글에. 그러면 조금 더 읽어 보셔야 되겠죠. 이미 부동산 내용인 건 우리 간파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 읽어 들어가 볼게요. 자, 갑자기 축하한대요. 웬 부동산의 축하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고유명사 중요하죠. North Avenue, 어렵지도 않습니다. North Avenue에 있는 그 사무실 공간의 소유주가 그런데 또 굳이 설명을 붙입니다. 아틀란타의 단 하나의 공간입니다. 귀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 요구라는 건 부동산, 찾는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데 그분께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 그럼 이 글의 제목은 그 상대방 소유주가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는 것. 그런데 항상 Please, 뒷부분 잘 보셔야 되겠죠. 검토해 주세요. 바로 Proposed, 제안된 Contract, 계약서, 이 편지에 합쳐진 왜냐하면 그것이 Modified, 해석 가능해야 됩니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그런 조건들을 갖다 포함시켰대요. 그럼 이전에 한번 이야기 주고받았나 보다,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조건을 포함시킨 수정된 것을 보내고 있구나, 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봤더니 갑자기 월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월세 시작이 바로 4월 1일부터다, 날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3년 계약이다라는 정보도 있었다라고 대충 생각하면서 문제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81번 문제, A번, 변경 요청 아닙니다. B번, 날짜 확인도 아니죠. 그런데 C번, Revised, 이게 바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문 속에 Modified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D번도 확인해 봤더니 새롭게 고용된 회사 중역은 전혀 뜬금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C번 정답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2번 가겠습니다. 제안된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 이걸 보자마자 머릿속에 빨리 생각 들어야 돼요. 읽었던 지문이 허공 속으로 날아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North Avenue, 분명히 첫 번째 글에서 제시가 된 부동산의 위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읽었던 것 중에 정보가 뭐가 있었죠? 지금 이 곳에 있는 그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주기로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4월 1일 날 들어가기로 했고 3년 계약인 것 같았고 그런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혹시 정답을 고를 수 있을까? 보기를 보고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A번, 웬 대중교통, 그 다음 B번 식당, 그 다음에 지난달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오너에 의해서 가구가 전혀 없는데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읽으러 가봤더니 아까 부분에서 분명히 4월 1일 날부터 3년 임대 계약해야 된다라는 얘기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그 오너가 플로어 타일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것을 픽스해 줍니다. however, 역접어 뒤에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너가 뭘 해야 되느냐? 에어 쿨링 시스템은 네가 해야 돼. 즉 집주인이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읽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이게 아니라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Fully furnished가 아닙니다. 왜? 에어 쿨링 시스템은 안 해주니까. 이거 안 해줬으니까 Fully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는 이 문제는 사실이 아닌 걸 찾는 것이 아니고 사실인 걸 찾는 건데 우리가 기껏 읽어서 D번이 아니라는 것만 지금 찾아냈거든요. 그럼 조금 더 읽어라, 두 번째 글까지 읽어라 이런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글로 얼른 가서 눈으로 빨리 따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동산 업체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아틀란타 사무실을 렌트하는 거 그런데 우리 모든 조건에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들어갈 것은 다음 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대충 읽지 말고 이 다음 달은 몇 월이 되는 거? 4월 1일날부터 아까 임대 시작이라 했어. 그죠? 4월 1일날이 다음 달인 거예요. As I said, 내가 말했듯이 이러한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게 할 거야. 기존의 고객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 그리고 갑자기 읽다 보니까 특징이 열거되고 있어요. 부동산 특징 열거되면 무조건 문제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가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아, 고객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많은 직원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열거되고 있는 특징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좋아할 거야. 왜냐하면 바로 중요한 거, 트레인스테이션, 대중교통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까지 특징이 마구 열거가 됐어요. 자, 그 상태로 문제 와서 풀 수 있는가 봤더니 너무나 다행스럽게 A번의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 B번하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B번은 식당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들어가 보니 그 지역에 있던 거지 건물 1층에 있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뻔한 스타일의 오답이고요. B번 X, 정답 A번 하시면 되겠고, C번 D번은 확실히 아닌 거 파악하신 상태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Positive란 단어 동의어. 자, 사전적인 뜻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문맥적인 동의어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문 속에서 I am positive, 제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할 것이라고, 긍정적이다, 여러분이 다 좋아할 거라고 확신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Positive의 뜻은 바로 C번이 되는 것이죠. 문맥적인 동의어로 바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Positive를 영영사전 찾아보시면 완전히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 문맥상의 뜻은 바로 이 사람이 확신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C번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문맥적인 동의어, 사전적인 동의어 물론 알아야 되지만 문맥적인 동의어를 찾는 문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84번 가겠습니다. 자, 메모에 따르면 이라고 지정해 줬어요. 메모 보란 얘기고요. 어떻게 혜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사하는 것으로 부터라는 의미는 혜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새로 이사 들어간 곳의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얼만큼 읽어줬기 때문에 읽은 거 가지고 풀 수 있을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A번 휴게실이 많아져 아직 언급 없는 것 같아. 그런데 B번 보시고 고객들에게 접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쯤에 특징이 열거되는가 기억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기존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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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Closure. 바로 Accessible 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Paraphrasing 확인하면서 B번 정답이다. 하지만 C번에 세금에 대한 것. D번에 그 업계 이벤트 참석에 대한 것은 여기서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급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굳이 찾아 들어가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너무나 읽었던 부분에서 정확하게 B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Closure, Accessible, 연관되었다.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85번 문제 가겠습니다. 4월 1일.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이사 들어가는 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4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설마 정답이 이사 들어가는 날. 이렇게 쉽게 해주지는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사실 보기 봐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4월 1일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피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처리가 됩니다. 오너에 의해서. 그러나 역잡어 뒤에 항상 중요 안 잊어버리셨죠? 일부 필수적인 가전 제품들이 제공이 안 됩니다. 를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멍하니 읽으실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제공 안 되는 거 있었어.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뭐가 제공 안 된다고 그랬었죠? 분명히. 그저 에어 쿨링 시스템은 너 돈으로 해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일컫는 것이군. 이라고 딱 간파가 되면서 에어 쿨링 시스템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팀 장비와 가구들이 4월 2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어플라이언스들을 4월 1일에 문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날 설치. 그럼 빨리 바꿔서 4월 1일에 에어 쿨링 시스템 설치. 이렇게 결론. 그럼 보기를 봤더니 에어 쿨링 시스템 설치. 바로 B번이 되는 거죠. 적어도 에어 쿨링 시스템하고 에어 컨디셔닝 정도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패러프레이싱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A번에 무슨 어카운팅 팀 직원들이라든가 혹은 C번에 영업팀 직원들이 새로운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다. 아까 이날 가구 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D번에 가구와 장비가 이전될 것이다. 이것은 4월 2일 이렇게 해서 오답이다까지 확실하게. 그래서 정답은 바로 B번이다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알겠지만 이런 더블 패시지일수록 지문을 보실 때 대충 어떤 것들을 문제 타겟으로 하겠구나라는 이런 짐작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짐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서 그런 짐작한 것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인가 확인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지문 속의 단어와 보기의 단어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블 패시지 이상의 지문을 다루는 게 오늘이 처음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트리플 패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리플 패시지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지는 다음 강의 시간에 나올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내용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